또 이거 또. 예약 빨리 쉬지. VR 끝나고 또 씻기 귀찮다 또. 누가 좀 씻겨줬어. 제발. 이거 있잖아. 호흡하는 것만 달고. 누가 좀 씻겨줬어. 피부도 막 좋아지고 막. 그런 거 안 나오나? 그니까 난 앞으로. 나는 씻는 건 오케이. 누가 양치 좀 해줬으면 좋겠어. 양치까지는 괜찮은데. 누가 씻겨줬으면 좋겠어. 난 내가 이렇게 하는 행위가 너무 힘들어. 이제. 눈 다 번져가지고. 스케줄 다 끝나고 오면. 아 그러네. 이게 아니라. 우리 세명이서. 우리 세명이서 게임 많이 했잖아. 그쵸? 지민씨.